오케이 다음 특정반 학생들이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활동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 아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애들한테 강점한다 그러면 협박이 안 되고요 요즘 애들은 지잘란 맛을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세특이 적어준다 거꾸로 역발산을 하세요 1500 바이트니까 750 자를 써줄 수 있어 나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걸 실감해요 고3의 글까지 다 맺혀 초등부 초등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딱 장악하는 무기가 뭐냐면 이거 수행이다라는 말이에요 초등에서 선생님께서 이거 수행이다라고 한 말은 생활기록부에 적는다는 뜻이랍니다 우리 중등에 갖고 있는 수행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면 초등 애들도 확 바뀐답니다 태도가 그러니까 애들이 또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자꾸 하면 적어준다 참여하면 적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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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